한국국토정보공사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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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히 할인합니다 위대한 대양의 전함으로 빛나고 아버지 장고님이 먹여려 더더욱 빛을 뿌리고 있는 김일성 청학대학은 위대한 김일성 대원순위가 김정일 대본순위 항일의 유성여공 김정수고몰인과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의 용도사적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뜨겁게 어려운 용강의 대학입니다 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특히 전자도서관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명제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덧붙인 뜻이 불줄마다에 용역 기울여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 대원순위의 친필명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조선을 위하여 도움하는 것을 배우고 배워 어쩜 꽃만을 피우는 최여동생이 되겠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의 요건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학습과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하면 누구나 다 희망하는 대로 대학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보았지만 실제와 보니 정말 훌륭합니다 나도 어서꼬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도 격리하는 김정은 선생님을 충직하게 받도는 영남산의 참된 아들이 꼭 되겠습니다 소년군의 동의하는 김정은 어린이들 감사합니다.